우윽 자! 동지혜씨 아까 룰북 만들어주셨잖아요 이 룰북을 바로 적용해서 먹방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글자 먹방 아니고 각자 먹방 아니구요 색깔 먹방으로 다시 놀라왔고요 룰은 동일하게 뽑은 색깔을 통해서 바로 새끼! 를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알았다 알았다 새끼야 아니 새끼야 이거 룰 이거 맞아요? 아프다 했으면 좋겠다 오 이거 아프네요 이거 엄청 아프네요 클린한 파트북 색깔을 그럼 뽑아볼까요? 저 검정색도 뽑을게 자 재혈씨 먼저 반만에 하는 새까먹방 짜잔 검정 귀여워 두 분이 동일하게 나올수도 있는거에요 그래서 상대가 먹은 검정은 내가 못먹죠 만약에 둘 다 검은색이 나왔다 상대가 먹은 음식은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을 못먹어 그쵸 먼저가서 빨리 먹어야 되는거죠 오케이 가겠습니다 둘 중에 싸워보자 어 둘 중에서 얼마? 얼마가 검정 진짜요? 아 잠깐만요 주자국이 아닌지 이거부터 먹어야 돼요 주자국이 아닌지 먹어야 돼요 초록색이었고 잠깐만요 하얀색이었고 이거 말고 니가 모르는데 기술건 나 알았어 기술건 나 아 알았어 미안해 자 잠깐만 같이 가자 위험하니까 아 근데 검색이 많아 서로 약 동마면서 좀 먹자 오케이 오케이 동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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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지 마십시다 이제 오늘은 공평하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게임을 합시다 게임을 합시다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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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짜장면 게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짜장면 깔끔하게 포기하기 오케이 자 시작 짜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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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판관님 게임에는 다 승부하긴 하지만 여기 이 초록색은 빼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새우나 오징어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저 부추 저것은 제거를 해야 된다 먹고 싶으니까 천천히 빼주세요 그러면 오 딸도 좋아하는데 응 실수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실수로 초록색을 먹는다? 네 안됩니다 부추를 손수 빼주시니 굉장히 감사하네요 아 저 롤제로 할 뿐이에요? 저는 아무런 감정 없어요 짜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적당히 단자 얼마나 이 짜장면 맛있게 단자 짜장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자 다음 검은 음식 갈게요 다음 음식은 검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먹물을 빠에야 먹으러 왔어요 아 빠에야? 네 한번 가봅시다 먼저 시키는 사람이 먹는 거죠? 맞아요 먼저 믿기는 사람 아 맞다 과연 음식점 들어간 정지혈이 가기 때문에 망한 걸까? 망한 곳을 정지혈이 가기 때문에 헤헤 개나 딴 거로 먹으러 갑시다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갑시다 뭐 있어요? 검은색인데 생각보다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열 수 있긴 검정 음식인데 자 저기 이름 읽어보세요 저 앞에 집 순댓국 연남 순댓국 순댓국 한 번만 들어왔냐?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뭐 콜라? 되죠? 콜라는 네 무조건이죠 룰상 먼저 입된 사람이 다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통 제가 먼저 입됐으니까 먼저 먹어도 돼요? 아니 양과로 하실 거면 아니 안 쓰던가요 자 영통은 두 분 씻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통은 제 거래요 아 죄송한데 이거 찍어 먹으면 안 되는 거라서요 아 속옷네 잠시만요 털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잠깐 이걸 까먹었네요 그 죄송한데 그 처음 첫 입 때 찍어서 드셔가지고 그거 네가 찍은 근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인서트 찍는다고 이거 하나 찍으라 그래요 하다가 생각없이 뭐 생각해보니까 저도 영통 하나 찍어서 먹었는데요 영통만 다시 주세요 아 이게 룰이 엄청 하니까 생각이 많네요 어때요 순대 엄청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아 순대가 사는 수영층이 이렇잖아 아 그래요 야 그럼 다음 주 갈까요 또 있다고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쳐 아 그거 진짜 아 어떡하지 색깔볼빵 제가 전문 분야라서 뭐 있는데요 여기 여기 뭐 하는데 순대파크 못 먹었지 이제 못 땡겨 밥 땡기지 와 여기 뭐 아니 근데 여기 껍질이 있어요? 남을 보세요 이따가 저 줄 거예요? 아 드셔야죠 양보하는 거예요? 아 진짜 이 사람 사는 게 뭡니까 짠 한잔 합시다 여기 좋죠 근데 아무 적 있어요? 야 또 여기 잘 알아요 매니저가 응 그래 오랜만이다 그래 와 진짜 잘 아시나 보다 그래 오랜만이네 이 사람 탄 음식 나오는 거 아니잖아 아 이런 음식 그러면 알겠어요 와 나왔다 나왔다 와 뭐야 이게? 레전더리 오브 레전드 어때요? 꺼메쳐 검은색이긴 하네 이게 뭔데 근데 이거 리조또 밥이야? 응 리조또 왜 까매? 먹물 오지가 먹물리셨대 먹어봐 와 냄새 색깔 좀 먹기 싫어 내가 먹게 먹기 싫어? 응 응 응 마가 마가요 나 먹어도 돼? 마가 마가 마가요 양고파? 마가 야 내놔 엄청 진해 응 이거 맛있어 맛있네 진짜 맛있어 응 그리고 어때요? 치즈의 고소한 맛도 나는데 먹물에 해산물 맛도 같이 응 맛있어요? 응 어 나도 먹고 싶네요 아 근데 냄새가 그 냄새 나 진짜 맛있는 간바 냄새 응 완전 맛있는 해산물 만난다 아 근데 맛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하얀게 많이 먹었거든 요거는 안 된다고 응 이거는 괜찮죠 응 이제 어느 정도 배 찼어요? 네 오케이 갑시다 아 배 두르게 먹었어요 와 리조또 후식 땡겨요? 네 따라오세요 펌색 또 있어요? 아이씨 와 대결인 줄 알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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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우와 뭐야? 또 나 먹어?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나 먹으라는 줄 알고 한 입 먹으면 근데 너 못 먹잖아 괜찮아? 나 믿어? 있지 그러면 치우는데 입이 개정돼가지고 하루간에 자기가 좋아진 거 같아 그니까요 뭔가 룰 안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뭔가 인성질을 못 하겠어요 인성질을 왜 하려고 하세요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인성질이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근데 이렇게 까가지고 먹고 뺏고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야 이거 너 고생했으니까 들어가 먹어 나 너 먹어 나 아빠 많이 먹었잖아 왜? 너 거 먹으라고? 근데 미안한데 나 목이 말린데? 형 이건 내 건데? 자 내가 찍어 야 나도 먹자 뭐가 좋아 내가 그거 먹을게 왜? 이거는 아네 것 못 먹잖아 야 이건 아네 것들 못 먹잖아 아 그거 먹어 그거 내가 샀잖아 맛있어 적은 음식 이거 검은색이죠 이거는? 검은색이죠 뒤집어 보시겠어요? 중간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양쪽 측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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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루타르 되었네? 정확하게 안 먹었어요 음 맛있다 이거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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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성실하게 먹고 있네요 정확하게 가운데 대장으로 먹고 있어요 자 이거 남은 거는 이제 내일 색깔먹방 끝나면 절식아 먹기로 해요 이렇게 챙기세요 챙겨가세요 이렇게 제품 안에다 딱 넣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색깔먹방 검정색 때 검정색 먹었는데 각자 먹방이랑 대결하는 구도인데 이건 무슨 대결이 아니에요? 그냥 리드해줬어요 오늘 기동호씨가 캐리 아 근데 색깔먹방 되게 잘하시네 궁금해 좀 해요 원래?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이 좀 무게같은 사람이 무지개요? 무지개하고 질환하고 애같은 사람? 무지개? 아니 이게 무지개인 거예요? 언어 유지한 거잖아요 무지개인 거 아니고 길아에 맞고 해서 한 대 개 같은 거 두 대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글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승희입니다 승희입니다 핫도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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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